다니엘 884 후에마이 2023년 9월 6일 하나님 제가 얼마나 화가 많고 분이 많고 짜증과 판단과 정제가 많은지 하나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. 또 드러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하나님 캐치하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. 또 캐치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하나님 이것이 진전이 되어있어서 제 마음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즉각 즉각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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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